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닥치게 만드는, 그래서 자주 제 무릎을 아프게 하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문이죠. 안녕하세요. 비를 뚫고 오신 배추도사, 인사이트K 배종천 인구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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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배추도사입니다. 배종천입니다. 바람, 유앱바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준석 돌풍? 네. 그래요. 어떤 바람입니까?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허리케인급 바람. 이른바 정치돌, 정치 아이돌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돌 바람. 네. 이준석 신드롬이다. 아이돌풍. 네. 아이돌풍. 네. 알겠습니다. 돌풍이라서 돌돌 뭉치나요? 일주일간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소셜매트릭스 인사이트인데요.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경쟁자 나경원 전 의원보다 응급량이 6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렇구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빅데이터 응급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 어떤 빅데이터 도구에서는 오히려 더 응급량이 많다. 이렇게까지 알려질 정도인데요. 가장 최근 발표된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렌서치가 데일리안에 의뢰를 받아서 24일, 2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준석 30.2%, 나경원 15.6%, 2배입니다. 2배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미뤄졌겠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준석 40%. 나경원 전 의원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금 당권 경쟁안한 다른 후보 몇 분은 이거 허수다. 좀 평가 져라 하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제 왜 이렇게 이런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까? 허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배추가 깜짝 놀랄 일인데. 허수라는 표현은 제가 쓴 것이고요. 그런 톤의 얘기들을. 네, 맞습니다. 그런 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항상 여론조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석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세 가지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MZ세대의 반란입니다. MZ. 그동안은 이제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2030세대인데. 아직 기회가 왔다. 우리가 왜 이제 주변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정치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일종의 이준석을 통한 대변인 현상. 좀 우리 의견을 대변해달라. 두 번째는 또 신진세력 반발. 당 내에서 그동안 중진, 영남, 꼰대, 라떼, 지도부에 또 질질질 끌려다닐 때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번 당대표는 우리가 주도해야 돼. 이런 바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혁신요구 반영입니다. 그동안 청년정책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이런 요구들이 기대를 냈던 현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더 그 이전에 기대를 냈던 정의당에서도 수용이 잘 안 되고. 에이, 그럼 이준석한테 해볼까? 이런 일종의 대변인 현상.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완벽해서 너무 좋아서. 이것도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돼. 이런 집단적인 인식, 또 집단적인 여론화가 일어난 것으로 바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당대표될 가능성. 이런 걸 또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드립니다. 명쾌하게. 당선될 가능성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총고. 네. 49.99%.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49.9999%라고 하시죠. 오늘 발표가 될 텐데 1차 컷오프는 통과 가능성이 높겠죠. 문제는 이제 6월 11일 본선인데 이때 당 7, 민 3입니다. 당 7, 민 3. 당원이 7이고 민심이 3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서는 영남 60대 이상의 당원표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본선에서 과연 이준석 중심의 몇몇 후보들과의 단일화가 되겠느냐. 그리고 주호영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에 얼마만큼 표를 나누느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민 여론조사 이 열풍이 당원표심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지가 본선 또 이준석 돌풍의 끝이 어디일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당대표가 설령 안 되더라도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현상 같습니다. 허리케인급이니까요. 허리케인급. 당대표 안 되더라도 이건 허리케인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금 전에 이현웅 아나운서가 만관에서 전해줬는데 마스크 벗을 수 있다는 것.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모임의 자유, 하나는 마스크 해방. 6월, 7월에 모임 자유가 생기는데 백신 접종자는 더 이상 제한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가족 모임 제한에서도 제외. 그다음에 종교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 이게 이제 6, 7월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스크 해방인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는 해제된다. 이런 반가운 소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선 코너에서도 항보선인국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 야외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좀 보여주세요. 접종했다며요. 그런데 뭐 아버님 접종한 거, 어머님 접종한 거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어디 이렇게 신체 부위에 표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접종 인센티브에 대한 여론이 좀 찬반이 엇갈립니다. KSY가 TBS에 의뢰를 받아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체적으로 찬성 의견도 높습니다. 그래야 백신 접종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이고 이거 관리가 괜찮겠어요. 그리고 너무 이게 백신 접종하라고 지금 좀 거부감도 있는데 지나친 거 아니에요. 이런 정치적인 해석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 외국처럼 집합금지 예외나 금전적 지원. 이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보상까지 인센티브까지도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인센티브에 대해서 찬성한다 49.4%, 50%의 절반이 육박합니다. 그런데 반대도 40%. 그래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로도 나누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누어지고 있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거, 잘 관리만 된다면 이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반갑죠. 저희도 지금 스튜디오에서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죠? 얼마 동안 해왔습니까? 방역 최전선에서 잘 지키고 있는 YTN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 스튜디오 쪽에서는 그런 감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도 들으시기 아예 스튜디오가 분리돼서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스튜디오에서 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도쿄올림픽에 대한 부정결은 확산되고 있는데 일본 안에서의 여론, 일본에서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본 내에서마저도 여론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미국 국무부가 미국 국무부의 여행 단계가 4단계가 있거든요. 4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여행 검지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일본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일본 가지 마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도 과연 이게 올림픽이 제대로 개최가 되겠느냐. 일본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쿄 도민입니다. 바로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죠. 10명 중 6명은 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 여론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마저도 올림픽이 열지 말자. 지금 뭐 일본 정치권이나 또는 IOC 조우라고 우리가 지금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 4천 명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되냐. 그리고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림픽을 개최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데 어떡하냐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게 아사히 신문에서 조사한 것도 있었고 또 사설까지 썼던 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뭐 이제 취소하라. 네. 이거 아닙니까? 스가 총리에게 건의하겠다. 네. 건의하겠다. 이런 사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의 주요 유력 일간지 중에 하나 이렇게 했으니. 그렇죠. 어떻게 될지.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 싸늘합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21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도쿄올림픽 개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10명 중 8명 정도 우리 국민입니다. 78.2% 취소해야 된다. 개최해야 된다는 1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 또 세계 각국에서 올림픽 오륜에 참 많은 선수들은 대체로 다 백신 접종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진의 우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이 걱정 이것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 참 아쉽지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올림픽이 열려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 압도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빅데이터 상에서도 도쿄올림픽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소셜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입력을 했더니요. 자, 긍정적인 여론은 불과 27%에 불과했습니다. 충격이다. 반대한다. 분노한다. 또 강행. 이런 부정적인 관계호로 또 연관으로 부정 감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도쿄올림픽 떠올려봤자 기분 좋아지는 상황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정치 여론 가보시죠.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좀 봐야 되겠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좀 흔들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 방식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면접원이 직접 하는 전화조사보다는 자동응답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었는데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에 쭉 추이를 살펴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재보궐선거 이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달, 4월달 윤 전 총장이 좀 주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5월달 되면서 그렇게 그다지 많이 주목하지 않는 현상 또 검찰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반사체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그 현상이 있고 또 중도층의 경우에는 실용적인 정책에 또 더 쫑긋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또 윤 전 총장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한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관심이 누구한테로 가버렸다? 이준석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 현상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전화 면접조사에 추세해 보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흥행 변수가 계속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최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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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끝나면 또 당연히 윤 전 총장 자매인 끝내고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연임 문제 또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간의 합당 문제. 이 문제가 또 중요한 이슈로 야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권도 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지지율이 지금 주춤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정세균 전 총리는 지지율을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장에 대한 저격, 장유유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다. 내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장유여서 강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정책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이나 이준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남에서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러니까 여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의 가장 큰 변수는 호남 지지율입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을 얼마나 많이 끌어올리는지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아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하고 인터뷰하는데 조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공약 중에 하나가 호남 쪽 SNS의 득표율을 25% 올리겠다. 그럼요. 4명 중 1명으로. 이제는 여의할 것 없이 호남 공드리기 전쟁입니다. 호남 공드리기 전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티K 배종 최한용 소장이었습니다.